프랑스 정부가 적극적 안락사 도입 검토와 함께 프랑스식 임종 선택 모델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죽을 권리를 법에 명시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법제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적극 안락사를 도입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4곳입니다. 이 제도를 1940년대부터 허용한 스위스보다 포괄적이진 않지만 특정 조건이 맞다면 허용됩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서 12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전신마비 남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조력 사망을 인정받으면서 독일과 포르투갈 등에서도 적극적 안락사 도입에 대한 논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국민이 25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돼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당시 원혜원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2008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의 사연으로 존엄사 논쟁이 불이 붙자 법안 발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세계적인 흐름이 소극적 안락사에서 적극적 안락사로 가는 추세인데 우리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